20. 바이벨 리딩. 샬롬. 예레미야 해가 한장. 환난을 당한 예루살렘의 정락. 환난을 당한 예루살렘의 정락. 황폐된 예루살렘을 인한 슬픔. 예레미야 해가 두장. 성소와 성곽의 획파. 심판을 목격한 자의 해가. 주의 진노의 날. 예레미야 해가 세장.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예레미야야. 성실하신 하나님. 죄에 대한 고백의 권고. 옥에 갇힌 예레미야야. 예레미야 해가 네장. 죄과의 열매. 환난의 원인. 교만한 애돔을 벌하심. 예레미야 해가 다섯장. 회개의 기도. 영원한 주권자이신 여호와. 영원한 주권자이신 여호와. 에이멘. mtc. 바이벨 리딩.